자 여기서 문장순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접속부사에요 접속부사 예를 들어 for example이라든지 moreover as a result 같은 것들이라든지 however 같은 것들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첫번째 문장순서 유형에 첫번째 신경 써야 될 것은 얘기했듯이 접속부사들 자 근데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접속부사가 있을만한데 없애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however 같은게 들어가 but, yet, while, thoughts 이런게 들어갈 만도 한데 일부러 안 넣어 놓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있으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지칭찾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칭찾기 지칭찾기는 선생님이 그동안 중등부 때 얘기했던 것 어떤 이 세사가 밑줄 꺼놓고 얘가 뭐 대신 왔냐?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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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that? that? this? this? 밑줄 꺼놓고 얘가 뭐 대신 왔냐? 라는거 얘기할 때 그러니까 뭔가 어떤 것이 대상이 나온 다음에 얘를 지시대명서나 인칭대명서로 바꿔 쓰겠죠 됐습니까? 그런 것들 지칭찾기라든지 이런것들을 통해서 순서를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내용 파악 다 하셔야 되는 거니까 국어적인 능력도 꼭 필요하겠다 밑줄은 이런 곳입니다 첫 문장 먼저 나오고요 almost all major sporting activities are played with a ball 이런 문장 다음에 시작되는 거니까 첫 문장의 해석을 간단하게 써 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밑줄은 have the correct size and weight but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에 주목하고 지금 밑줄 붙인 부분들은 뭔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중요한다든가 아니면 문법적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로 아니면 중요한 어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밑줄 쳐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는 블로그에 있으니까 미리 밑줄 표시를 해두시라 했습니다 이제는 됐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시간을 좀 더 드리기 위한 조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 too stiff too soft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 starting 해보면 왜 하필이면 ing형이냐 라든가 문법적인 내용이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certain에 대해서도 얘기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c에는 similarly 접속 부사에 주목하고 있죠 그런 것들 정도 크게 뭐 많이 살펴볼 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선생 순서가 앞으로 쭉 이어질 건데 첫 문제니까 문장 순서 문제 중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그나마 좀 낮은 게 앞에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밑줄 끊기는 했고요 첫 문장 almost all major sporting activities are played with a ball 전문장은 뭐 문법적 특징은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중요한 주요한 스포츠 활동들은 플레이 되어진다 그 다음에 윗은 세 가지 뜻 중에서 뭐뭐를 사용하여 겠죠 도구의 특징 법 공을 공으로 플레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문장은 스포츠 대부분 공 이용 이라는 말이 첫 문장이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건지 쭉쭉쭉 A B C가 나오고 있고 뭐 CBA냐 CAB냐 이거 하는 문제입니다 스포츠 대부분 다 공이 이용된다 라든가 그러면 요령만 하는 건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요령만 하는 게 안 좋다는 얘기는 이 출제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유형별로 어떤 요령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그걸 함정으로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령을 알고 있는 건 중요한데 요령만 쓰는 건 안 좋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서로 이제 뭐 대련을 하는데 저 사람이 두 특기가 예를 들어서 어퍼컷이다 그러면 상대방은 당연히 어퍼컷에 대한 대비를 하겠죠 근데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나는 저 사람이 어퍼컷에 대비할 거니까 나는 스트레이트 훅을 날리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항상 창과 방패 공격과 방어하는 입장에서 요령은 문장 순서의 요령은 첫 문장들만 먼저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A의 첫 문장 B의 첫 문장 C의 첫 문장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요령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A 여기에 집중한 이유는 이게 내용상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상 그다음에 벗이 나온 것은 뭔가 뒤집히는데 뭐가 뒤집히는 건지 바로 앞의 말이 뒤집힐 수도 있고 전체 내용이 뒤집힐 수도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 A 벗이 맞은 크기와 weight가 있지만 If it is made of a hollow ball of steel It will be too stiff and if it is made and 한 다음에 뭐 if가 또 나오네요 If it is made from light foam rubber with a heavy center 여기 원래 쉼표가 있나요? 기억분들 없습니까? 원래는 쉼표가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It will be too soft 자 A는 퉁초로 한 문장이네요 이 긴 게 한 문장입니다 놀랍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이 어떤 추측의 조동사입니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정확한 크기와 무게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 공이 어떤 공이 mine have the correct size and weight 해놓고 but 해놨어 그러니까 공의 크기와 무게가 정확한 크기와 무게 축구공이면 축구공으로 쓰려면 축구공의 정확한 크기와 무게 이런 게 있겠죠 축구를 하자 그랬는데 탁구공 막 꺼내 탁구공만 한 공을 꺼내 안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축구공의 어떤 축구공의 크기는 얼마나 해야 된다 무게는 얼마나 해야 된다 이런 뭐 규칙이 아마 있겠죠 거기에 맞게 있을 수도 있는데 but 해놨어 그래 놓고 if it is made 만약 그것이 공이겠죠 공이 만들어져 있다면 뭐로써 as a hollow ball hollow 하면 뭡니까 hollow 속이 텅 비어있는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로써 속이 텅 빈 공인데 뭐로 되어 여기 재료를 얘기하는 전지사 오브로 붙였습니다 뭐로 만든 강철로 만든 그러니까 강철로 만든 속이 텅 빈 형태의 공으로써 만약 공이 만들어져 있다면 해놓고 여기도 원래 심표에 있는 게 맞아요 문법적으로는 it will be too stiff 그 공이 어떨 것이다 너무 뻣뻣할 것이다 됐습니까? 강철공이라고 상상해보세요 강철공인데 당연히 속이 텅 비어있으면 너무 stiff 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and 해놓고 또 if가 나오고 있어요 and if it is made from light from rubber with a heavy center 만약 그리고 공이죠 계속 공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공이 뭐로 만들어져 있다면 가벼운 침대 같은 거 만들 때 라텍스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보고 폼 러버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폼 러버 라텍스 같은 그런 재질로 폼의 뜻은 폭신폭신한 그런 거로 폼이라고 하고 러버의 뜻은 단어의 뜻은 고무죠 그래서 가벼운 폼 러버로 만들어져 있다면 근데 뭐를 가지고 있냐면 with a heavy center 이번에 with은 뭐를 가지고 있는 이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고무는 고무인데 뭘 가지고 있는 고무냐 하면 무거운 중심부 됐습니까?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은 뭔가 무거운 게 들어있고 바깥 부분은 가벼운 침대 폼 매트릭스 같은 매트릭스 같은 그런 재질로 되어 있다면 공이 어떨 거다? 너무 부드러울 것이다 뭐 하기에는? to play with 하기에는 이란 말이 뒤에 붙일 수 있겠죠 it will be too soft to play wit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a의 내용을 정리하며 뭐는 정확할 수 있지만 크기랑 무게는 시키는 대로 했어 됐습니까? 그런데 재질이 뭐 강철로 되어 있고 뭐 속이 통비어 있으면 too stiff해서 플레이 할 수가 없을 거란 얘기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반대로 너무 야들야들하고 가벼운 고무인데 가운데는 뭔가 무거운 게 들어있다 치면 너무 어때서 또 플레이 할 수가 없다? 너무 부드러워서 플레이 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 같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크기 무게는 코렉터 하지만 어 플레이하기 안 좋은 식의 재료라든지 플레이에 적합한 플레이에 적합한 플레이에 부적합한 어떠한 지금 뭐 너무 선생님이 여기에 집중한 이유가 뭐냐 하면 뭡니까 이거 이 녀석의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성질이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공의 성질이 됐습니까? 너무 어떻거나 too stiff하거나 too soft하거나 서로 반대되는 단어네요 그리고 됐습니까? 그래서 너무 stiff해서 플레이 할 수도 없을 경우도 생기고 또 너무 어때서? 너무 soft해서 부드러워서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됐습니까? 오우 잠깐만요 일단 이거 누가 낸 거지? 준호구나? 일단 써서 낸 거는 다 맞았어 됐어? 안 쓴 거 두 개만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B에 대한 얘기입니다 The rules of the game always include 뭐 쓸데없이 include 썼는데 이게 중학교 수준의 단어로 바꾸면 have겠죠 The rules of the game always have rules about the type of ball that is allowed starting with the size and weight of the ball 어? 여기 size, weight란 단어가 나오네요 됐습니까? 자 문법적으로 여기에 starting이 된 이유는 푸 스타트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변신 가능한데 왜 굳이 굳이 스타팅이 됐다? 분사 국물이죠 분사 국물이죠 됐습니까? 시작하면서 라고 해석되겠습니다 starting with the size and weight of the ball 오케이 그래서 게임의 규칙들이 항상 포함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뭐를? 규칙들을 갖고 있대요 뭐에 대한 규칙? 공의 종류에 대한 규칙이랍니다 type, 종류란 뜻이죠 kind, sort, 이런 같은 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은 공인데 관계대명사 붙여갖고 공은 공인데 어떤 공의 종류에 대한 규칙? 허용되는 됐습니까? 허용되는 플레이 어? 이런 공 가지고 하실 수 있습니다 풋풋풋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6차 통과 플레이에 사용되기에 허락이 되는 공의 종류에 대한 규칙들을 어떤 게임의 규칙들을 항상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축구면 축구에 공은 뭐 뭐에 플레이 하려고 그러면 뭐와 뭐에 대한 자 그리고 나서 뭘 붙잡나 starting with 규칙은 규칙인데 시작하는 규칙이랍니다 뭐로 시작하는? 크기와 무게 그 공의 크기와 무게로 시작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어봐도 당연히 B 다음 A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공은 또한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데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자 A certain stiffness 해석하면 뭐? 오케이 그렇게 하면 틀리는 거란 말이죠 내가 certain에 집중하는 이유는 certain이 지금 형용사가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명사 수식이야 보호가 되고 있어 둘 중에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명사 수식할 때 certain의 뜻은 뭐하고 같은 뜻이다 particular란 뜻이라 했어 확실한이 아니고 특정한이라 했어 그 공은 또한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A certain stiffness 특정한 단단함을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을 가했을 때 어느 정도 얘가 찌그러져야 돼요 라는게 certain stiffness 입니다 뭐 우리가 힘에 다니는 뉴턴이에요 뉴턴 10뉴턴을 주었을 때 얘가 어느 정도 이렇게 형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변형되어야 한다라는 걸 보고 certain stiffness 라고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과학적인 실제로 어떤 공을 가지고 놀아본 기억 됐습니까? 그리고 certain stiffness 가 얘기하는 게 뭔지 이런 과학적이고 천엄적인 experience 이런 것들이 필요한 글입니다 그 다음에 C 이렇게 가야되겠네 Similarly along with stiffness a ball needs to bounce properly 자 해석하면 비슷하게 뭐와 함께 단단함과 함께 단단하기와 함께 공은 뭐해야만 한다? 튕겨야만 한다 어찌 적절하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B 다음에 C네요 됐습니까? B 다음에 C고 그 다음에 A네요 답은 벌써 나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됐습니까? 글의 순서는 Almost all major sporting activities are played with the ball The rules of the game 어쩌고 저쩌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닐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현재까지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에 접속 부사에 대해서 글 순서에서 접속 부사가 중요하다 했고 Similarly 라는 말이 있어 Similarly along with stiffness 했으니까 그래서 along with의 뜻은 뭐뭐와 더불어서 라는 뜻이니까 굳기와 더불어서 단단함에 더불어서 비슷하게 적절하게 튕겨야만 한다 그러니까 요 부분때문에 B 다음에 C가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A번 needs to bounce properly 공은 뭐 해야만 한다 적절하게 튕겨야만 한다 A solid rubber ball would be too bouncy for most spots 그래서 단단한 고무공 우리 옛날에 뭐 초등학교 때 문구사 가면 파는 탱탱볼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지금 solid rubber ball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탱탱볼 같은 녀석은 뭐 할 것이다 너무 튕길 것이다 뭐 하기에는? 대부분의 스포츠 활동을 하기에는 and 그리고 A solid ball made of clay 그래서 뭐로 만들어진 뭐는 그렇죠 그 뭐야 그 뭐 점토죠 점토 점토로 만들어진 단단한 공은 would not bounce at all 전혀 뭐 하지 않을 것이다 전혀 튕기지 않을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글의 순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스포츠는 공을 사용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B의 내용을 정리하면 게임 규칙은 항상 소용되는 공의 종류에 대한 규칙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규칙들은 뭐로 시작한다 크기와 무게 공의 크기와 무게에 대한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굳기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일단 경기 규칙에 규칙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어떤 크기와 무게가 있고 그리고 또한 특정한 단단함이 요구된다라는 얘기 특정한 단단함이 요구된다는 얘기 했고 B의 내용은 그거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말 때문에 뭐와 더불어 굳기와 더불어서 공은 적절하게 튕겨야 된다 고무공 탱탱볼은 대부분의 운동을 하기에는 너무 튕길거고 그리고 단단함 공 점투로 만들 단단한 공 would not bounce 에러 전혀 튕기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마이템 도커 엑사이덴 웨이트 잠깐만 B 다음에 A가 맞네요 그쵸? B 다음에 A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C네요 가만 보니까 그래서 답은 B 잠깐만 B A C네요 B A C 그래 순서는 B A C가 맞겠다 왜 그러냐 여기에 A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다 뭐에 대한 얘기였습니까 전부 다 스티프니스에 대한 얘기 이게 전부 다 스티프니스에 대한 얘기 왜 뭘 보고 선생님 이게 전부 다 스티프니스에 대한 얘기입니까 라고 하신다면 자 여기에 이제 무슨 말을 했었냐면 공은 적절한 크기랑 무게가 무게가 어떤 규칙에 나와있고 그런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은 특정한 국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했고 그 다음에 국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 너무 스티프할 수도 있다 스티프니스가 스티프니스가 투 스트롱 스티프니스를 갖고 있는 경우에 플레이에 부적합하다는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엔드 다운부터는 너무 안 스티프해서 not 스티프해서 플레이에 부적합하다는 얘기를 해서 전부 다 스티프니스에 대한 얘기만 했어 그리고 나서 C에 이어지면 뭐가 자연스러워지냐 굳기와 더불어서 비슷하게 뭐에 대한 규정도 있다 얼마나 얘가 잘 탄성에 대한 얘기인거야 탄성 탄성 탄성에 대해서 쭉 얘기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에서 대부분의 스포츠는 공으로 공으로 플레이 되는데요 게임 규칙에는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온다 크기랑 무게가 나오는데요 또한 뭐도 포함되어 있다 그 공은 특정한 굳기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 특정한 굳기가 굳기를 갖고 있어야 하냐면요 어 공이 뭐는 충족시킬 수도 있지만 사이즈와 웨이트는 충족시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나 만약 그게 너무 딱딱해 뭐로 만들어서 텅 빈 속은 텅 빈 강철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너무 스티프하면 플레이에 부족한 페어 반대로 뭐 매트리스 만드는 재료 같은 그 그러한 뭐 물컹물컹한 걸 하면 또 안 돼요 해서 스티프네스만 얘기했어 스티프네스 여기서 끝났어 그러고 나서 여기서 뭐와 함께 더불어서 비슷하게 뭐도 중요합니다 바운스 프로펄리 하기도 해야 됩니다 해서 탄성에 대한 얘기 쭉 한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어 문장 순서 첫 문제 치고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이네요 왜냐하면 왜 난이도가 있냐 하면 이 글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시 우리말로 쭉 정리하며 스포츠에 대부분 공이 사용되는데 공은 어떠한 규칙에 따라 맞춰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 플레이 그 경기에 플레이 되는데 사용될 수가 있다 월드컵 축구를 하는데 아무 공이나 갖다 놓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축구 규정에 보면 공은 크기가 얼마야 되고 축구공은 크기가 어때야 되고 무게가 어때야 되고 단단한 정도는 어때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한 5미터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몇 미터 튕겨 올라와야 된다 라는 이런 것들 규칙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뭐 규칙 규칙에는 뭐 허용되는 공의 종류에 대한 규칙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당연히 뭐부터 시작된다 크기 무게 근데 특정한 굳기도 갖고 있어야 되고 굳기가 왜 특정한 굳기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여기서 쭉 얘기한 거야 됐습니까 너무 딱딱해도 안 돼요 너무 물컹물컹해도 안 돼요 그런 다음에 또 어떤 것도 만족시켜야 된다 탄성도 만족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플레이에 사용될 수 있다 해서 크기 무게 그 다음에 단단한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탄성 이런 식으로 딱딱딱 카테고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글의 순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어휘는 크게 어려운 어휘는 안 보이는데요 그래도 메이저에 대해서 반대말은 마이너 됐습니까 메이저는 단어적으로도 중요하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메이저는 동사로도 쓰이는 녀석입니다 일단 가장 많이 형용사로 쓰였을 뜻은 중요한 중대한 우리 본문에 나오는 메이저의 뜻이고요 메이저에 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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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저, 마이너, 서로 반댓말 관계다 맞습니까? 메이저, 마이너, 반댓말 관계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이... 뭐 코렉트 코렉트, 아 여기에 코렉트와 같은 말로써 여기에 나오는 어떤 단어를 보면 프로퍼가 있겠죠, 프로퍼 뭐 그 외에도 라이트 코렉트, 프로퍼 그 다음에 에큐리트도 알아주시고요 에큐리트 에큐리트 사이즈 앤 웨이트 그 다음에 스티프, 스티프네스 이런 것도 알아주시고 뻣뻣한 스티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include, include 반대말은 익스클루드겠죠 포함하다 include 배제하다 exclude 뭐 have의 의미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사 부문 문법 부위 그리고 certain에 대해서 그래서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비동사 동사가 되어서 보어로 쓰일 때는 확실한 이란 뜻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얘가 얘 뜻만 보이는데 지금 명사를 수식할 때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특정한 이란 뜻이기 때문에 particular 하고 같은 말이 있습니다 particular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설명들만 좀 나오네 그러니까 지금은 certain stiffness 했듯이 particular stiffness 라고 알아두세요 similarly 이거 접속 부사로써 비슷하게 유사하게 접속 부사 나오고요 along with 뭐뭐 함께 properly 그정도입니다 자 37번 하겠습니다 자 37번의 밑줄은 계속해서 글의 순서 문제고요 그 다음에 for example 에 주목했고요 그 다음에 b 에는 뭐 이 수학 기호 그 다음에 chemistry is the same way 그 다음 문장 그 다음에 and it would tick 뭐 이건 문법적인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if랑 had to spell if랑 연결해서 had to spell 그러니까 지금 예 그 다음에 예 그리고 예 이 세 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는 문법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o 이제 so는 잘 안 보일 겁니다 앞으로 dozen 하든지 as a result hence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접속 부사 그 다음에 just like we do in math 내용적으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uses는 왜 이 꼬라지지 문법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stand for 수고로써 한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뭐뭐를 위해 서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고 알아두신 거 됐습니까 자 첫 문장은 이번에 좀 깁니다 마찬가지 글의 순서기 때문에 첫 문장 읽고 요약해서 써 두시고 그 다음에 a 부분 요약해서 쓰고 b 부분 요약해서 쓰고 c 부분 요약해서 쓰고 이게 요약입니다 if you had to write a math equation you probably wouldn't write 28 plus 14 equals 42 자 만약에 네가 뭐해야만 한다면 수학 공식 수학식이죠 equation 수학식을 써야만 한다면 넌 아마도 쓰지 않을 거야 넌 아마 쓰지 않을 텐데 뭐라고 쓰진 않을 텐데 쌍다운편 안에 있는 것처럼 28 plus 14 equals 42 라고 쓰진 않을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마치 2 더하기 2 는 4 라고 쓰진 않을 텐데 라고 얘기한 거랍니다 됐습니까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쓰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한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would take too long to write and it would be hard to read quickly 오케이 여기에는 뭘 넣을 만하냐 because 가 들어갈만 하죠 그러니까 because as since 그래서 인식 가르치는 건 이런 식으로 쓰는 것 대신 왔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take 동사 뒤에 too long 이라는 말이 보이니까 이거는 take 했듯이 시간이 걸리다 라는 뜻이겠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뭐 할 텐데 너무 오래 걸릴 텐데 아 이거 가 주어네요 됐습니까 진짜 주어 이제 나오네요 됐습니까 to write 쓰는 것이 너무 오래 걸릴 텐데 됐습니까 and to write 가 주어 가 주어 가 주어 진 주어 가 주어 진 주어 됐습니까 그리고 빠르게 읽는 것이 뭐 할 것이다 힘들 것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바로 뭐가 보이냐 하면 이 문제는 오히려 36번보다 37번보다 훨씬 더 쉽네요 됐습니까 바로 일로 갈 수 있어 우리는 됐습니까 you would write 28 plus 14 equals 42 이렇게 쓸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문장 다음 이어질 것은 b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왜냐하면 얘를 똑같이 써놨잖아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뭐 할 거다 쓰기에 너무 오래 걸릴 것이고 그리고 빠르게 읽기에 너무 오래 걸릴 거니까 이렇게 할 거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만 하다 여기에는 접속부사 뭘 넣을만 하다 rather 를 넣을만 하죠 그렇죠 봤습니까 rather 무슨 뜻 자 이 접속부사 rather는 어떻게 읽으라 했더라 a rather b 라고 한다 했어 됐습니까 앞에 앞에 내용이라기보다는 뒤에 내용이다 라는게 접속부사 rather 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rather you would write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여기 접속부사 rather 됐습니까 왜 이런 거 가르쳐주고 있냐 여기에다가 어떤 식의 시험 문제에다가 얼마든지 낼 수 있냐 여기에다가 빈칸을 만들어 놔 그래 놓고 여기다 뭐 들어가면 적절하겠니 그렇습니까 rather 가 적절하겠죠 왜냐하면 rather 했듯이 앞에 내용은 아니고요 완전히 100% 아닌 건 아니고 이렇게 라기보다는 이쪽이 더 맞다 라는 표현에 접속부사 를 했습니다 자 rather 그러니까 rather than 뭐라고 했습니까 rather than 어떻게 읽으라고 했어 A rather than B 라 했습니다 아 아 참 미안 미안 A rather than B 됐습니까 이게 맞아 라 했어요 이게 맞아 이쪽은 100% 아닌 건 아니고 B 라기보다는 A A rather than B A 말이야 A B는 좀 아닌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나 있어 그래서 학생들이 맨날 헷갈려 합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He is very strict rather than generous 그는 좀 뭐 어떻다라기보다는 좀 뭐 관대하다라기보다는 좀 엄격해 됐습니까 A rather than B구요 그 다음에 뭐 한 다음에 문장 끝난 다음에 rather 블라블라 이쪽이라기보다는 이쪽이 맞는 것 같아 이런 느낌 그러니까 rather you would write 이렇게 쓸 거다 그래 놓고 이제 뭔 얘기하냐 chemistry is the same way 화학도 똑같다 똑같은 식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 수학 얘기하다가 갑자기 화학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 일이 뭔가 길게 되는 걸 길게 안 하고 뭔가 좀 뭐 짧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쓰는데 너무 긴 시간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고 또 빠르게 읽기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화학에서도 마찬가지 이뤄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피해네요 그래서 화학자들이 써야만 한다 뭐를 화학식을 항상 써야되고 그리고 가주어 진주어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뭐 할텐데 읽고 쓰는 것이 너무 오래 걸릴 텐데 만약 그들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스펠 아웃이라는 이어 동서가 보이는데요 철자를 하나씩 하나씩 적다란 뜻이겠죠 스펠 아웃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모든 화학식들을 여기 everything은 뭐 chemical equations 겠죠 모든 화학식을 스펠링 하나하나씩 만약에 써야만 한다면 뭐하고 뭐하는 것이 읽고 쓰고 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네 그래서 여기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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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서 문법은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가정법 과거죠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데 현재 또는 미래에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모든 것을 스펠 아웃 해야만 한다면 to write and read 하기에 would take too long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가정법 과거분법이죠 되게 쉽습니다 p 다음에 c가 아주 자연스럽게 보이네요 됐습니까 so 그래서 so 앞에 오는 so 뒤에 결과 그러니까 so because 뭐 하나하나씩 스펠링 쓰는 것이 너무 읽고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자들이 뭐를 이용한다 기호를 이용한다 됐습니까 수혜립에 붕탈질산 했던 그거 있죠 또 h o s 그런 것들 just like we do in math 우리가 뭐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수학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됐습니까 a chemical formula lists all the elements that form each molecule and uses a small number to the bottom right of one element's symbol to stand for the number of atoms of that element 됐습니까 ok 그래서 해석하며 화학자가 아 참 화학식이죠 화학식이 뭐한다 쭉 다 나열한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리스트 했듯이 목록이라는 명사 뜻도 있지만 지금 동사로 쓰였으니까 목록화하다 다 열거하다 이런 뜻이죠 열거하다 그래서 화학식이 열거한다 뭐를 열거해 둔다 모든 요소들을 여기 요소는 원소입니까 원자입니까 분자입니까 뭡니까 이거 원소죠 됐습니까 엘드만트를 원소라고 해석해야 돼 지금 됐습니까 모든 원소들을 전부 다 나열한다 리스트 해놓는다 목록화 해놓는다 됐습니까 그리고 원소는 원소인데 관계대명사 떴습니다 원소 모든 원소는 원소인데 뭐하는 형성하는 이번에 폼은 동사입니다 형성하다 뭐 같은 말은 shape이 있습니다 shape 형성하다 형성하는 모든 요소들 뭐를 형성하는 각각의 분자를 각 분자를 형성하는 모든 원소들을 화학식이 목록화 해놓는다 열거한다 그리고 뭐한다 사용한다 뭘 사용한다 작은 숫자를 어디다가 오른쪽 밑에다가 뭐의 오른쪽 밑에다가 원소 기호의 오른쪽 밑에다가 원소 기호의 오른쪽 밑에다가 됐습니까 작은 숫자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작은 숫자를 사용하는 이유를 붙여왔습니다 왜 stand for the number of atoms 뭐의 뭐를 뭐하기 위해서 이번에 아톰은 엘라만트는 원소였고 아톰은 뭐예요 원자죠 원자죠 그 해당 원소의 원자의 개수를 뭐하기 위하여 나타내기 위하여 stand for 뭐하다 나타내다 대표하다 보여주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가 당연히 자연스럽겠죠 오케이 for example 예를 들어 the chemical formula for water is H2O 예를 들어 물의 화학식은 H2O다 that tells H2O tells us H2O가 우리들에게 알려준다 that a water molecule 요렇게 동그라미 하면 이게 a water molecule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물 분자 하나는 is made of of 구성되어 있다 two hydrogen 두 개의 수소 두 개의 수소 원소야 두 개의 수소 원자야 됐습니까 두 개의 수소 원자와 and one oxygen atom 한 개의 산소 원자로 자 니들이 이제 화학에서 원소 원자 원시들 때문에 헷갈려 하는데 내가 실제로 이렇게 했어 내가 무지하게 작아져 갖고 내가 무지하게 작아져 가지고 이걸 이렇게 했어 그치 그러면 너는 뭘 잡았니 라고 물어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H라고 이렇게 써 있어 너는 무엇을 잡았니 하면 내가 뭘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엘레먼트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원소 이름을 말합니까 원자 이름을 말합니까 원소 이름을 얘기해줘 근데 내가 이거 똑같은 거 이렇게 했어 그렇죠 똑같은 거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몇 개 잡았니 그러면 뭐의 개수야 원소의 개수야 원자의 개수야 원자의 개수야 원자의 개수라고요 됐습니까 내가 손에 그러니까 선반에 이렇게 종류가 있어 예를 들어 내가 무지하게 작아져 가지고 내가 손으로 이렇게 조립해 가지고 물을 만든다 치자 그러면 뭐라고 써 있는 거 H라고 써 있는 선반에 여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에 H라고 써 있는 건 여기에 뭐가 들어 있습니다 라고 원소를 적어놓은 거지 거기에 있는 알갱이 하나하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원자라고 한다고 얘를 그냥 H를 두 개 꺼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어디 이제 뭐라고 써 있는 선반에 가서 O라고 써 있는 선반에 가서 몇 개를 꺼내 물이라는 원소의 원자를 몇 개 꺼내와 한 개를 꺼내와 그래서 이 세 개를 딱 붙였어 이런 순간 뭐 한 개가 탄생하는 거야 물 분자 한 개가 생기는 거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어떤 또 과학적인 글이기도 합니다 엘레먼트가 뭐고 에톰이 뭐고 멀리큐이 뭔지 부분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무작정 앉아있으면 뭐 해결이 됩니까 나한테 냈어요 냈네 뭘 아니야 아니기는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면 전보다 훨씬 많이 나아졌고요 이 차는 다음 주에 쳐 어머니 걱정하시겠다 어? 이 차는 다음 주에 쳐 어? 이거 쳤는데? 아니요 아니요 어? 그러면 돼 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글의 순서는 이 문제는 오히려 바로 앞에 문제였던 36번보다 문제 자체는 되게 쉽습니다 비유적 글이고요 됐습니까? 비유적이라고요 예 그래서 뭔가 쉽게 우리가 To make something easy 하기 위해서 To make something easy 하기 위해서 우리가 To make something easy 하기 위해서 어떤 학문과 어떤 학문을 우리가 이제 그 설명문이고요 글의 종류는 됐습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뭔가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뭘 쓴다 심볼을 사용한다고 얘기한 거죠 그쵸? 오케이 이거를 스펠아웃하면 어떻게 돼?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거를 스펠아웃하면 어떻게 돼요? 네 되는데요 Subtract라고 스펠아웃해야 되겠죠? 이거를 이 심볼을 더하기처럼 보인다 옆으로 써서 이거를 스펠아웃하면 Multiply라고 해야 되겠죠? 이거를 스펠아웃하면 뭐가 되냐? Divide라고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스펠아웃하면 14 divided 2 equals 7 이라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hard 하죠 write 하기도 hard하고 read quickly 하기도 수학에서 이렇게 하듯이 라고 수학에 대해서 우리가 다 수학도 봐 우리가 쉽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 화학도 마찬가지야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거를 이거를 어디갔어 이거를 이거를 만약에 여기서 했는 것처럼 하면 그러면 어 뭐 2 atoms 문법적으로 가정법 과거 정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so 대신 앞으로 많이 등장할 녀석들 쭉 얘기했습니다 한번 does hence as a result 그 다음 제일 긴 거 theta4 네 이런 것들이 있다 했죠 그 다음에 stand4 stand4 같은 말로는 여러분들 뭘 알아두시면 되냐면요 어 뭐야 represent를 알아두세요 represent 그렇습니까? represent stand4 represent 대표하다 대신하다 그 다음에 뭐 뭐에 해당되다 자 그리고 uses가 이유인 이유는 얘랑 똑같은 이유입니다 접속사 end가 등장한 다음에 동사 두개가 나왔는데 여기에 주어인 a chemical formula가 생략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접속사를 우리가 uses가 오는 이유를 우리가 학습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간단하게 분석해 보면 화학식이 나열한다 그리고 화학식이 사용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list에 does 들어있는 거하고 똑같은 이유로 uses가 올 수밖에 없는 형태라는 거 스탠드 스탠드 나타내다 대표하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좋습니까 이렇게 그래 순서는 요즘 경향이 그래요 요즘 경향이 오히려 지금 이게 최신 경향이 2 없지만 아까 우리가 22 22 22 22 년 3월 모의고사 보다 21 년 3월 모의고사 요즘 추세랑 맞는거 같은데 옛날에는 그래 순서가 제일 어려웠어 그렇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래 순서는 조금 덜 어려워지는 경향성이 좀 있구요 대신에 빈칸 채워넣기 랑 제일 뒤에 있는 장문이 있죠 장문 두 문제 하나 시문 하나에 여러개 있는거 걔들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문장 삽입 문장 삽입도 거의 똑같은 능력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글 전체를 좀 봐야 되구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뭐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는거 어휘고 그 다음에 우리말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구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아까랑 똑같이 뭐가 마찬가지 중요하냐 접속 부사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뭐가 중요하냐 지칭 찾기가 결정적 힌트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도 아까랑 거의 유사한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니나 다를까 여기 여기서부터 몇 가지가 삽입해야 될 문장이죠 근데 뭐로 시작하냐 접속 부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 접속 부사가 큰 역할을 할 거라는 거 자 그러면 주목한 건 일단 meanwhile 당연히 주목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but 그 다음에 far more meaningful 이런 표현 far more meaningful은 긍정적인 내용입니까 부정적인 내용입니까 이런게 중요한 거죠 됐습니까 뭐 문법적으로 far 대신에 뭐 배리가 안 된다 이딴 건 중학교 때 졸업하는 거구요 이게 far more meaningful의 의미가 긍정적 의미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됐습니까 뜻이 뭐야 훨씬 더 의미 깊은 이란 뜻이잖아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it 부터 이제 원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주목한 거는 over estimate 입니다 over estimate 됐습니까 over estimate 긍정적인 동서야 부정적인 동서야 이게 뜻이 뭐니까 과대평가하는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죠 원래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거잖아 안 좋은 얘기인 거죠 이거 어 나는 그걸 너무 과대평가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표정으로 얘기하겠어 어 안 좋은 표정으로 얘기하겠죠 자신의 예측이 틀렸다는 얘기잖아 과대평가 했다는 얘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defining 이 defining이 좀 골치하게 나왔어요 define 뜻이 뭡니까 define 정의하다죠 그렇죠 그럼 defining은 정의하는 정의하는 건 뭐 이런 뜻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어쨌든 이거 정의하는 정의 define의 뜻을 정의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 글이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뭔 소리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됐습니까 뭐 어쨌든 그래서 defining이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underestimate 아까 over estimate 과소평가하는 거죠 과소평가하는 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over estimate 해도 안 좋은 거고요 under estimate 해도 안 좋은 거예요 과대평가에도 안 좋고요 과소평가에도 안 좋은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o open에 주목했습니다 마찬가지 내용이 중요합니다 to open의 뜻은 너무 자주죠 그렇죠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죠 됐습니까 보니까 뭐 뭔가 시작부분에 뭔가 비권장 사항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earth shaking이 보입니다 earth shaking earth shaking만 보다 보다는 earth shaking improvement 까지 합쳐서 자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됐습니까 earth shaking 하면 뭐 땅이 흔들리는 경천 동지할 경천 동지할 뭐할 경짜일 것 같아 놀랄 경짜 겠지 무슨 천짜겠어 하늘 천짜 겠지 뭐할 동자 움직일 동자 그 다음에 무슨 진짜 땅 진짜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리는 그러니까 이건 뭐 뭐 뭐 어메이징 이 뜻이야 그러면 어메이징 인풀먼트 earth shaking 인풀먼트 됐습니까 헬드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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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드 헬드 겠지 친구야 좀 더 탈락 3차 시험은 좀 더 기대해 볼게요 네 그 다음에 더 디퍼런스 디스 타이네 인풀먼트 디스 타이네 인풀먼트 뜻이 뭐예요 이런 작은 형상 예 안녕하세요 이런 사소한 개선 이런 뜻이죠 내용 중요하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즈 주목했구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에 suffering 까지 한 문장으로 보이는데 이 문장에는 생략된 게 또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re is how the math works out 이거 뭐 work out 이 표현이 뭐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까 몰라가지고 쩔쩔맬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대충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자 end up 나왔네요 우리 얼마 전에 배웠네요 그렇죠 end up 뒤에 명사죠 동사 넣고 싶으면 end up doing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conversely 주목합니다 주목하는 이유는 얘가 뭐기 때문에 접속 부사이고 뜻은 정반대로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 쓴다 뭔가 comparison compare 할 때 쓰겠죠 비교할 때 쓰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at에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본문에 문제는 없지만 여기에는 이런 게 생략됐죠 끝에는 그렇죠 what starts as a small win or a minor failure adds up to something much more more or more 여기엔 뭐를 집어넣을 수 있는가 이 형태로 뭔가를 집어넣을 수 있죠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문장 삽입 문제는 이 박스 안에 있는 문장을 요약해 읽고 해석한 다음에 요약해서 써 두는 것이 당연히 꼭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지칭찾기 이런 것들 자 meanwhile 무슨 뜻이죠 오케이 한편 반면에 그동안에 라는 뜻도 있지만 한편 반면에 됐습니까 오케이 반면에 improving by 1% isn't particularly notable but 됐습니까 It can be far more meaningful in the long ru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하는 것 여기 뭐뭐 우리말로 뭐뭐씩 이런 표현이 있죠 뭐뭐씩 한걸음씩 이런 표현할 때 전수단 뭐 쓴다 by by 됐습니까 그래서 1%씩 향상하는 것은 이는 particularly notable 어찌 어떠지는 않다 특별하게 눈에 띄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1% 어때 tiny huge tiny 1%씩 향상되는 것이 특별하게 주목할 만하지 않다 눈에 띄지는 않는다 그러나 됐습니까 improving by 1% can be far more meaningful in the long run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1%씩 향상되는 것이 어떨 수 있다 훨씬 더 의미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1%씩 향상이 2 장기적으로 뭐 far more important의 뜻이죠 meaningful라고 썼지만 장기적으로 중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both 기준으로 다 쓰면 뭐 이게 1%씩 나아지는 게 눈에는 안 띄어 하지만 장기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meanwhile의 뜻도 쓰는 게 좋겠어요 접속 부서가 중요하다 했으니까 반면에 그럼 반면에 앞에 그러면 이 앞에는 뭐가 나와 있겠다 뭔가 크게 발전하는 거겠죠 크게 improve 하는 거겠죠 크게 크게 improve 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분석해 보겠습니다 It is so easy 이제부터 첫 문장 시작이에요 It is so easy to overestimate the importance of one defining moment and It is so easy to It is so easy to 생략이죠 End을 기준으로 It is so easy to underestimate The value of making small improvements on daily basis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너무 쉽다 뭐하는 것과 그리고 뭐하는 것 과대평가 그래서 한 결정적인 순간 됐습니까 한 결정적인 순간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쉽다 여보세요 예예 항상 만원입니다 자 아까 전에 defining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다 했죠 define의 단어를 뜻을 찾아보면 정의를 내리다 뜻을 정하다 라는 뜻인데요 근데 얘가 무슨 뜻도 있냐면 important의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얘는 지금 important의 뜻입니다 important one important moment 한 중요한 순간의 중요성을 됐습니까 importance가 있기 때문에 여기 또 important를 쓰기가 뭐 했어 그러니까 critical, vital, crucial 이 뜻으로써 defining 와 있습니다 지금 한 중요한 순간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기가 쉽고 그리고 또 뭐하기도 쉽다 과소평가하기도 쉽다 뭐를 과소평가합니까 The value of making small improvements on a daily basis 그래서 매일 on a daily basis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 여러분들 좀 더 쉽게 하면 이거 뭐냐 everyday 매일매일에 기반하여 이런 뜻인데 매일매일에 기반한다는 얘기는 매일매일이라는 뜻인거죠 됐습니까 여기 이제 단어적으로 의미적으로 뭐의 뜻으로 지금 와 있냐면 gradually 라는 뜻으로 왔습니다 gradually 의 뜻은 서서히 됐습니까 on a daily basis 좀 더 쉽게 표현하면 everyday 그 다음에 고등어귀로상 gradually 서서히 making small improvements 사근 향상을 만드는 것에 가치 뭐 value가 importance라고 같은 뜻이라는 것도 헌하게 보이죠 지금 가치를 과소평가하기도 쉽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중요성을 너무 과대평가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조금씩 making small improvements 하는 것에 가치를 과소평가하기도 쉽다 그러니까 그래서 둘 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오겠다라는 건 미리 이쯤에서 딱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too often 너무 자주 한다는 얘기는 쉬워서 너무 자주 하겠죠 됐습니까 너무 자주 we convince ourselves that massive success requires massive action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답니까 납득시키다 설득한다 됐습니까 누구를 설득한답니까 우리 자신을 뭐라고 중요 엄청난 성공이 뭐를 필요한다 엄청난 행동을 필요로 한다라고 우리 자신을 설득한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convince we convince 이 문장 있죠 위부터 시작해서 요거 1 2 3 4 5 하고 싶습니다 사라는 게 뻔하게 보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의 구조 간단하게 표현한 뭐다 convince a b a에게 b를 납득시키다 설득하다 A에게 B를 설득하다 너무 자주 우린 설득합니다 누구를 설득하는데 whom에 대한 대답이 있고요 what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그 다음에 겁만드는 대신이고 목적으로 생략 가능한 거 그래서 엄청난 massive 하면 very big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석세스 왔으니까 아까 나왔던 단어로서 earthshaking의 의미로서 massive하고 earthshaking하고 엄청난 실천이라고 해석하면 좀 더 낫겠네요 엄청난 실천을 요구한다고 야 뭔가 엄청나게 하려면 엄청난 걸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이 위부터 시작해서 이 말이 어디에 걸려있냐면 too often에 걸려있어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한 작가의 태도는 비권장이라는 거죠 너무 자주 이런다는 거예요 적당히 하면 괜찮은데 맨날 이런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나는 글쓴 나의 입장으로서는 안 그래야 되는데 어디에 그게 들어있다 이속에 들어있다 너무 자주 이런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반면에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당연히 안 돼 왜냐하면 아까 전에 상자 속에 있는 문장이 meanwhile이 있기 때문에 meanwhile 앞에 뭔가 엄청난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 엄청난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얘기는 아직 안 나왔어 그래서 일본에 못 들어가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차라리 들어갈 만한 뭐가 오는가 아니면 for example를 여기다 넣으면 좋겠어요 for example 예를 들어 예를 들어 whether it is a losing way to winning a championship or achieving any other goal we put pressure on ourselves to make some earth shaking improvement that everyone talk about it 하면 안 돼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잇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that ever when talk about it 하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는 이유는 얘가 뭐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니까 이거 있으면 좀비라고 때려잡으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변형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해석하면 뭐 이 지칭찾기 잠깐 해보면 잇이 뭐냐 매시브 석세스를 데리고 왔습니다 됐습니까 매시브 빼고 그냥 석세스를 하시든지 됐습니까 그래서 그 성공이 whether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면 뭐가 뭐뭐 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성공이 살 빼는 것이든지 아니면 뭐 챔피언십을 우승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어떤 그 어떤 다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뭐 한다 우리는 압박을 가한다 누구한테 우리 자신에게 뭐 하라고 뭔가 하라고 To make some earth shaking implement 엄청난 지축으로 움직이지만 엄청난 매시브 임플로먼트를 메이크하라고 우리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To pressure 한다 향상은 향상이네 어떤 모든 사람들이 뭐 하게 될 얘기하게 될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한 그러한 엄청난 향상을 To make 하라고 우리 자신에게 압박을 가하게 된다 스트레스를 준다 와 쟤 이 정도 일까지 해냈대 됐습니까 인스타에 막 올리는 거죠 그쵸 공부하는 모습 막 이렇게 해갖고 그쵸 나 오늘 12시간 공부했어 말이면서 유튜브에 그런 애들 있더만 자기 공부하는 거 막 됐습니까 와 쟤 봐 막 12시간 꼼짝도 안하고 공부만 했어 얼쑤 사람들이 막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럴 만한 것을 해야 된다고 우리 자신에게 압박을 가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답은 뒷문장 슬쩍 봤는데 2번이 답이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이 들어갈 위치는 여기겠네요 됐습니까 왜 그러냐 자 여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략된 말은 어디에 뭐가 생략됐습니까 일단 여기에 위치된 생략이죠 그 말은 여기서 시작됐다는 얘기고 끝은 타임에서 끝나고 있죠 The difference that this tiny improvement can make over time is surprising 자 2번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문장에 해석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에 보면 이러한 사소한 향상이 만들어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 수 있는 차이는 어떻다 놀랍다 그러니까 this tiny improvement 가 가리키고 있는 건 저 위에 있던 거 improving by 1% 됐습니까 그래서 빼박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앞에 뭐 해야 된다 엄청난 일을 해야 된다는 거 나왔죠 그쵸 엄청난 일을 해야 된다고 우리 자신에게 너무 압박을 줍니다 그쵸 그쵸 이렇게 나오죠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러나 됐습니까 오케이 엄청난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자 이 문장 때문에 애들이 좀 짜증내 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해석이 어떻게 되는 문장을 넣었냐 Here is how the math works out 여기에 누가 뭐 하는 게 들어 있다 여기에 누가 뭐 하는 게 있다 수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기에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의미의 문장이 들어 있어 됐습니까 자 그건 뭐 해석 못해도 상관없는 문장이에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갑자기 이게 왜 나왔냐 하면요 여기에서 뭐가 들어있냐 1% 뭐 이런 말 매일매일 1% 뭐 이런 얘기 나왔죠 매일매일 1% 하면 그러면 여기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나중에 몇 퍼센트 되겠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봐 그래서 이 문장을 여기다 집어넣었죠 여기에 수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점이 보인다 해놓고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고 있네요 됐습니까 가정법 사용해서 If you can get 1% better each day for one year 만약 네가 매일매일 everyday의 뜻입니다 매일매일 1년동안 4 숫자 시간 단위 동안 1년동안 1%지 Can get better 해줄 수가 있다면 나아질 수 있다면 You will end up 너는 결국에는 37 times better 몇 배 37 배 됐습니까 더 나아질 수 있는 결과를 맞이하게 end up 하게 될 거다 언제쯤이면 by the time you are done 네가 모든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가 되었을 때는 그 시점이 되었을 때는 37 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동안 100 단어를 알고 있었어 그렇죠 근데 매일매일 한 단어씩 더 했어 됐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단어를 1년 뒤에는 이 단어를 알고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매일매일 한 단어씩 더하면 됐습니까 근데 너희들이 100 단어를 아는 건 아니잖아 됐습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한 단어 해갖고 되겠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conversely가 나왔어 conversely conversely 앞에 tiny에 대한 얘기 했어 earth shaking에 대한 얘기 massive 한 얘기 했어 자 그래서 conversely 반면에 반대로 if you get 1% 아이고 아까 이 앞에 better 있었는데 better의 반대말이 나오네요 worse everyday for one year 만약 네가 매일매일 1년동안 1%씩 더 안 좋아진다면 you will decline decline 반대말은 incline이겠죠 디클라인이라는 단어는 요즘 극장에서 많이 쓰이네 그렇죠 decline 극장에 decline decl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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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석이다 클라이닝 되는 거다 젖혀지는 거 젖혀지는 거 됐습니까 너는 뭐하게 될 것이다 내려가게 될 것이다 하락하게 될 것이다 almost down to zero 거의 몇 퍼센트까지 0까지 거의 0에 수렴하게 decline 하게 될 것이다 하락하게 될 것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at은 문법적인 얘기를 해주시면 될 건데 뭐다 관계사죠 궁금한 거 아니고요 The thing which is start as a small win or minor failure 가 뭐한다 adds up to something much mor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로써 뭐했던 것이 뭐하게 된 동사 여기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작은 승리나 또는 사소한 실패로 시작한 뭔가가 as a 그렇죠 쌓이게 된다 뭐로 something 훨씬 더 어떤 것으로 쌓이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요거는 좋은 아 요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요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얘랑 맞는 much more better or 얘랑 어울리는 worse죠 그러니까 but start as a small win or a minor failure adds up to something much more better or worse 그러니까 오케이 글래요 어때요 재밌지 않나요 글이 재밌는 전혀 못 느끼겠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게 뭐가 재밌어요 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장 삽입입니다 이번엔 좀 밑줄 친게 많네요 그렇습니까 먼저 집어넣을 문장의 크기가 아 이까지 짧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몇 가지 집어넣을 합니다 자 before trip 계속 문장 삽입 얘기했죠 접속 부사 지칭 찾기 그 다음에 글의 내용 정리해서 요약해서 써 두고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박스 속에 있는 문장을 정리해서 쓸 차례입니다 before trip research how the native inhabitants dress walk and eat 그래서 언제가 보이네요 여행을 가기 전에 여행 전에 명작물이네요 뭐 해라 조사해라 연구해라 그쵸 그 동네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입고 일하고 먹는지를 여기에 네이티브 인헤비턴츠 하고 트립하고 뭔가 연관성이 있죠 그쵸 여행지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네이티브 인헤비턴츠 그러니까 인헤비턴츠 는 여러분들이 모르면 지금까지 수업에 했기 때문에 모르면 안 돼 인헤비트란 단어를 개구리 얘기할 때 만나봤어 그쵸 해비턴트 뭐 해비츠 해비츠 말고 뭐야 그거 하여튼 거기에 다시 보면 개구리 할 때 관련된 단어 나왔어요 워터 드웰링이니 뭐니 이런 거 할 때 그때 인헤비트나 해비트 이런 단어 나왔었습니다 요약해서 적으면 여행전에 그 동네에 사는 현지인들이 하면 되겠네 네이티브 인헤비턴츠 현지인들이 어떤 식으로 입고 일하고 먹는지를 리서치해라 연구해라 조사해라 알아둬라 여행전 현지인의 의식주 물론 뭐 뭐 주 주는 안 나오지만 의하고 식은 식은 나오죠 어떤 식으로 입는지 어떤 식으로 먹는지 또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를 조사해라 그럼 이 문장을 왜 넣어야 될까 자 밑줄 친 부분은 좀 더 잘해라 많습니다 요저 첫 문장 전체를 미주일 꺼놨어요 그렇습니까 The continuous survival of the human race can be explained by our ability to adapt to our environment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엔 while 주목하고 있구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may have lost 주목하고 있구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have learned 그 다음에 day 빨리 빨리 하세요 이제 좀 해오시구요 미리 그 다음에 2번 뒤에 today day에 대한 얘기 day에 밑줄 친 건 지칭찾기 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how에 밑줄 친 이유는 문법적인 이유라면 이게 의문사인지 아니면 관계사인지 그 얘기인 거구요 뭐 아니면 내용은 아닐 거 같아요 alone alone learn에 한 걸 보니까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할 거구요 this 한 거 보니까 지칭찾기죠 this is crucial because 뭔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여행 얘기가 나오고 여행 얘기가 나오고 그 현지인들이 어떤 식으로 의식주 조사하라고 했는데 첫 문장은 The continued survival of the human race can be explained by our ability to adapt to our environment 그래서 뭐의 뭐는 인류의 인간 종류죠 그러니까 인류의 레이스가 종류 종이란 뜻이죠 인류의 지속된 생존이 그러니까 인류가 멸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있는 점이 Can be explained 뭐 되어질 수 있다 설명되어질 수 있다 뭐 조동사 있는 수동태고요 뭐에 의해서 우리들의 능력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능력은 능력인데 어떤 능력 우리들의 환경에 모할 능력 적응할 능력 그렇습니까 인류가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우리들의 능력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었다 우리가 adapt to environment 했기 때문에 survived 할 수 있 have survived 할 수 있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얘를 넣을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까 일단 뭐가 나와야 돼 뭐 여행 어쩌고 저쩌고 나와야 돼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여행 전에 뭐 해라 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while에 집중한 이유는 얘가 동안이 아니고 반면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뭐인 반면에 그렇습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yet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may have lost 그 다음 may have lost는 문법적이죠 조동사 have pp 그래서 과거 추측이죠 과거 추측 현재 추측이 아니고 과거에 뭐 뭐 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may have lost니까 우리가 과거에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 인데 why 랑 붙이면 while we may have lost 까지 해석하면 우리가 과거에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 반면에 그럼 반면에가 나왔으면 심표 나오고 나서 어쩌고 저쩌고는 안 반면에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인 반면에 뭐를 잃고 뭐를 대신 받는 이런 느낌이 while로 전달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이거는 못했는데 대신 이거는 됐어 이런 느낌을 while로 전달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 뭘 잃어버렸을 수도 있냐 some of our ancient ancestors survival skills 우리들의 고대 조상들의 생존 능력들 중 몇 가지는 우리가 뭐 해버렸을 수도 있지만 과거에 잃어버렸을 수도 있겠지만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 반면에 we have lost 이 시제가 이제 여기는 may have pp 썼고 여기는 현재 와려 썼으니까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해왔다 익혀왔다 new skills 오케이 뭐 하는 동안 나오네요 뭐 하기 때문에네요 because네요 because day 지칭찾기 하면 뭡니까? as they have become necessary as a day는 new skills 새로운 기술이 뭐 해줬기 때문에 필수적이 되었기 때문에 눈에 우리가 새로운 기술들을 뭐 해왔다 익혀왔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여기까지 이제 했는 거는 내용적으로 보면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먹을 거래 오늘 점심 먹을 거 오늘 저녁 먹을 거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생존에 필수한 기술이었어 그렇죠? 그럼 수렵 채집 시치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산돼지를 창으로 찔러 죽일 수 있느냐 이게 생존을 위한 기술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인이 맨날 학교에서 돼지 이렇게 모형 갖다 놓고 창으로 찌르는 걸 학교에서 배웠잖아 배웠다고? 배웠다고? 그걸 배웠다고? 그게 현재 우리 인류들의 생존에 돼지를 창으로 찔러서 사냥하는 능력 돼지 발자국을 보고 얘가 지나간 지 몇 분 됐는 발자국인지 이런 걸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까? 우리 그거 너 뭐 했어 로스트 해버렸어 그런 능력을 옛날 조상들이 갖고 있었으면 있겠지만 더 이상 우리 필요 없단 말이야 대신에 너는 뭐야 요 수학 기술을 배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건 New skill 근데 옛날 조상들의 생존 능력은 뭐 이 발자국이 얼마된 거고 뭐 이 발자국 크기로 봐서는 덩치가 얼마난 동물이고 사슴인지 멧돼지인지 구분할 수 있고 얘가 아무래도 몇 분 전에 지나갔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 동치가 어떨 거니까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 놈일 거 같으니까 어떤 뭐 몇 명이 가서 사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알아내는 능력 그런 것들은 옛날 조상들의 생존 능력이고 우리는 뭐 해 버렸을 수가 있다 We have We may have lost 됐습니까? 자 여행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이번 들어갈 리가 없어요 그리고 today 오늘 날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기술들 이런 것들 우리에게 현재 현재인들이 서바이벌을 위해서 필요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 나올 거 같아요 today The gap between the skills we once had and the skills we now have grows ever wider as we rely more heavily on modern technology 오늘날 오늘날 여기서 시작됐고요 끝나는 건 여기니까 더 갭이 주어고 그래서 얘 이렇게 생겨야죠 더 갭 grows ever wider 그래서 그 차이가 훨씬 더 이분의 느낌처럼 보입니다 이분은 아니지만 훨씬 더 커지고 있다 넓어지고 있다 틈이 점점 벌어지고 있대 차이가 점점 나고 있답니다 뭐와 뭐 사이에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한때 가졌었던 기술과 그리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들의 그 차이가 점점 더 꾸준하게 ever하게 wider grows 하고 있다 넓어지고 있다 됐습니까 because we 아 뭐 이번에는 because가 아니네요 뭐뭐 함에 따라입니다 wide입니다 as 뭐뭐 함에 따라 while we rely more heavily on the technology 우리가 뭐 함에 따라 우리가 현재 그렇죠 현대 기술에 점점 더 심하게 의존함에 따라 현대 기술에 현대 modern technology에 rely more heavily on 함에 따라 그 옛날에 우리가 한때 가지고 있었던 이건 the skills we once had 는 ancient ancestors survival skills 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e skills 그렇죠 그 뭐 뭐 뭐 뭐 그렇죠 우리가 현재 배운 거 이거 new skills 개비 틈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 그 점점 벌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현재 기술에 점점 심하게 의존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뭐 지금 이제 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 다니는데 클래스 카드를 쓸 줄 모른다 앱을 깔 줄 모른다 됐습니까 뭐 아니면 네가 들고 옛날에 다녔던 그 패드 같은 거 사용할 줄 모른다 이러면 뭐 단어 뭐 네이버 사전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 이러면 힘들게 좀 뭔가 합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there are four 나왔습니다 그럼 이 앞에 게 여기에 만약에 3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는데요 근데 3번도 trip과 관련된 얘기는 전혀 안 보여 그래서 3번도 일단은 못 들어가는 게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보겠습니다 there are four 그렇다면 못 들어간다 치면 there are four 했듯이 그럼으로니까 그럼으로 앞에 뭐가 원인이냐 틈이 벌어지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럼으로 when you head off into the wilderness it is important to fully prepare for the environment 그럼으로 네가 뭐 할 때 야생으로 됐습니까 야생으로 뭐 하게 됐을 때 head off head는 동서로 쓰이면 어디어디를 향해 떠나다 라는 뜻이죠 네가 야생으로 뭐 하게 됐을 때 여행을 떠나게 됐을 때는 가주어 진주어 구무입니다 중요하다 어찌 뭐 하는 거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To fully prepare To fully prepare 하는 것이 To fully prepare 하는 것이 뭐에 대해서 그 환경 For the environment Of the wilderness 겠죠 뭐에 대해서 야생 환경에 야생 상태의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wilderness 에서는 어떤 스킬이 필요한 거야 그렇죠 ancient ancestors skills 가 필요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wilderness 니까 됐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어 로스트 해버렸어 로스트 해버렸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 데이 있죠 데이 이 데이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고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이 데이가 뭐 째길래 이 데이가 뭐 째길래 4번이 답이 됩니까 뭐 되신 것 같기 때문입니까 네이티브 인헤비턴츠 를 잡아왔죠 현지인들을 잡아왔죠 이 데이가 네이티브 인헤비턴츠 입니다 더 네이티브 인헤비턴츠 How 더 네이티브 인헤비턴츠 have adapted to their way of life 됐습니까 그리고 How에 대해서 문법적인 얘기 좀 해주세요 하우에 대한 문법적인 얘기는 뭐 관계 부사죠 관계 부사 더웨이 하우는 없다죠 더웨이 데이 헤브 어댑티드죠 그래서 자 얘는 선행사가 얘 자체 더웨이 하고 똑같죠 얘가 지금 주어를 하고 있는 거고 단수 취급하고 있으니까 단수 취급 따질 필요는 없네 동사는 여기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방법이 도와줄 거다 라는 얘기다 방법이 도와줄 거다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석해야 되겠죠 방법은 방법인데 네이티브 인헤비턴츠가 뭐 해왔던 방법 적응해왔던 누구에게 적응해왔던 그들의 삶의 방식에 네 됐습니까 그들의 삶의 방식에 적응해왔던 네이티브 인헤비턴츠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가 니가 뭐하도록 니가 이해하도록 뭐를 이해하도록 환경과 그리고 환경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alone 주목해놨죠 왜 alone 왜 주목해놨냐면 and 라는 접속자 기준으로 해서 뭐가 생략됐다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쓸데없이 기니까 암만 길어봤자 it 하고요 여기에 생략된 말은 it will 이 생략됐죠 그래서 it 은 요거입니다 요거 그래서 현지인들이 어떤 식으로 그들의 삶의 방식에 적응해왔는지가 또 뭐하게 해줄 것이다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니가 뭐하도록 니가 선택하도록 니가 선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뭘 선택하면 the best gear and 또 요거랑 똑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뭐냐 어디갔어 help랑 allow랑 learn은 공통 주어와 조동사 will이 공통으로 다 생겨된 겁니다 it will help you blah blah it will allow you blah blah and it will 아 아니네 얘는 아니네 여기서 되어 까지 그냥 됐습니까 니가 두 가지 하는 걸 가능하게 해줄거 니가 뭐하고 뭐 이번에 learn은 주목한 이유는 to select에 select하고 여기에 to가 생략된 겁니다 여기에 learn은 learn이 와도 되고 to learn이 와도 됩니다 그래서 니 그리고 그 방법이 그 방법이 니가 뭐를 선택하고 그리고 배우는 걸 정확한 필요한 기술을 하면 되겠네요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그리고 가장 적합한 어떤 장비를 선택하는 게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지금 뭡니까 이거를 뭐하라 그랬어 리서치하라 그랬어 이거를 여기서 이 주어를 아까 전에 목적으로 썼었단 말이야 아까 박스 안에 있는 문장에서 이것이 이게 앞에 문장에서 뭐로 표현 돼 있냐 어 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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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였나 하우 맞나 그쵸 맞네요 똑같은 거네요 됐습니까 그니까 아까 하우더 네이티브 드레스 워크 앤 워크 아 뭐야 앤드 잇트가 여기서는 뭐로 표현 돼 있다 하우 데이 헤브 어댑티드 투 네어 웨이 오브 라이프가 곧 하우 하우 데이 드레스 뭐 워크 앤 잇 하고 똑같은 표현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 뭐 디 인바이머먼트 오브 더 윌드니스 겠죠 그래서 야생 환경에 환경 야생상태의 환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적합한 장비를 선택하고 또 정확한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디스 이즈 크루셜 비커즈 머스트 서바이버 시추에이션 라인즈 에서 리조트 오브 시리즈 이벤트 그 구우드 해보이덴 디스에 대한 얘기 디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디스로 바꿔놨죠 자 이것은 중요하다 그랬어 이거 뭐 환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이 뭐하고 뭐하는거 가장 적합한 장비를 선택하고 그리고 뭐 정확한 기술을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됐습니까 왜 중요한데요 라고 물어볼까 비커즈 붙여놨어 비커즈 대부분의 생존 상황이 뭐한다 생긴다 arise 대신 쓸 수 있는거 happen 이네요 됐습니까 occur happen 발생한다 take place 같은 말들 대부분의 생존 상황이 발생한다 생존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위험한 순간 생명을 위험할 만한 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뭐의 결과로써 연속의 결과로써 연속된 뭔가에 뭐의 연속 사건의 연속이랍니다 사건은 사건인데 어떤 사건 자 could have pp 보이시죠 또 조동사의 pp입니다 뭐 되어질 수도 있었던 피해질 수도 있었던 됐습니까 맞닥뜨리지 않을 수도 있었던 사건들의 연속의 결과로 죽고 살고 목숨의 위기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가장 적합한 도구를 선택하고 정확한 기술을 배우는 것은 vital하다 crucial하다 essential하다 important하다 defining하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러 봤구요 참 아까 여기 위에 문 단어를 안 한 것 같아 단어 좀 할게요 so meanwhile의 뜻은 동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근데 그렇게 쓸 때 한번 예문을 살펴보세요 이렇게 bob spent fifteen months alone on his yacht and meanwhile took care of the children on her own 오케이 그래서 반면에 라고 해석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밥은 15개월을 혼자 그 애 요트에서 보냈다 반면에 애는 아이들을 혼자서 돌봤다 됐습니까 오케이 한편 이런 뜻이구요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서로서로 비교할 때 됐습니까 보통 반대되는 걸 비교할 때 씁니다 conversely 하고 비슷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meanwhile을 쓰면 그런 일이 있었던 동안 반면에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 들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particularly 아까 particular하고 같은 말 certain이라 했어 특정한 그래서 여긴 특히 특정하게 뜻이고요 그 다음에 meaningful meaningful meaningful의 뜻은 단어의 뜻은 의미가 있는 인데 의미가 있으면 valuable 하겠죠 important 하겠죠 그렇습니까 중요한 거죠 invaluable 하겠습니까 밸류리스 밸류리스 하겠습니까 아니죠 밸류리스 하면 무가치한 건데요 밸류리어블 중요한 인 밸류리어블도 중요한 프라이스리스도 중요한 그렇습니까 밸류리스는 useless 쓸모없는 무가치한 저 앞에서 in the long term 이란 표현하고 같은 거 보입니다 in the long term in the long run 여보세요 아 예예 0 0 0 8 0 별입니다 그 다음에 overest estimate 라는 단어 너하다 그냥 estimate 평가하다 평가하다 어 같은 말 evaluate 알아두셔야 될 거 같네요 일단 유리어 evaluate 여기 evaluate 이것도 평가하답니다 evaluate 평가하다 뭐야 왜 이래 이거 마음에 안 드네 뒤로 가네 estimate evaluate 다시 보여줄게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evaluate 에서 뭐 judge 같은 말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guess 같은 말이 되기도 하고요 음 think, believe, consider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efine 그래서 본질적인 의미를 규정하는 거면 이걸 쓸데없이 길게 할 필요 없이 핵심적인 이 되겠죠 핵심적이면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죠 그래서 important 까지 defining의 뜻이 번질 수 있다는 거 define의 뜻은 정의를 내리다가 뜻이 뭔지 밝히다 그 다음에 convince convince 뭐하다 납득시키다 고개를 끄덕이도록 만들다 고개가 끄덕여지게 하다 그리고 사형식 동사가 됩니다 convince convince 확신하는 convinced 확신하는 왜 이게 확신하는이죠 설득 됐잖아 설득 설득 됐으면 내가 이제 도를 믿으십니까 설득됐어 그걸 확신하고 믿고 광심도가 되겠죠 됐습니까? 뭐 조상님들 제사상 차려야 된다고 500만원 달라고 그러면 주겠죠 확신하고 됐습니까 됐습니까 매시브 매시브 한번 볼까 동의어가 마찬가지 중요하니까 휴즈 자 이노멀스 앞으로 만날 거니까 알아두세요 이노멀스 이노멀스 동의어가 모노멘탈도 곧 만날건데 모노멘탈 모노멘 반대말은 티미 저 이노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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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경우에는 저 누구야 저 저놈이 좋아하는 단어였다. 트럼프. 조카방 이노멀스 어쩌고저쩌고. 이노멀스 이거. 어 이노멀스 디퍼런스. 엄청난 차이. 하여튼 이노멀스라는 단어를 트럼프 씨가 좋아하는 단어도. 인터뷰할 때 보면 맨날 많이 쓰더군요. 어치브 같은 말은. 어컨플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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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케플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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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치브먼트. 명사 그 다음에 컨버스 리 컨버스 리 반면에 반대로 으 으 디플라인 영사 감소 디플라인 인클라인 기울다 니얼리 올몬스트하고 같은건 알고 있죠 이제 여기 안에 될거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단어는 휴먼 레이스 인류란 뜻으로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티브 네이티브하고 비슷한 말 로컬 알고 있을거에요 그 다음에 반대말은 포린 그 다음에 인헤비턴트 프랑스어로 프랑스어에도 나왔어 그래 프랑스어에서 온지 알아 그래 프랑스어가 영어 됐는거 안다니까 영어 좀 바꿔줘 야 와 틀리게 안돼 쉐끼면 쥬맘대로네 자동왕성 고집쟁이네 아잇 진짜 네이버 마음에 안들어 딴걸 또 갈아타야되나 인헤비트 살다 거주하다 인헤비트 같은 말은 듀엘 같은게 있었습니다 듀엘 그 다음에 자 어댑트 같은 경우에 헷갈리기 쉬운 단어가 하나 있다고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어돕트 이거는 입양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근데 얘가 어떤 새로운 제도를 채택하다라는 뜻도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어댑트 올거냐 어롭트 올거냐 주의하라고 했구요 와일의 다양한 의미 주의하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어머인 반면에 우리가 뭐 우리 교상들의 고대 교상들의 고대 교상들의 생존 기술 중 몇가지를 뭐 해버렸을 수도 있고 잃어버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익혔다 옛날 얘기하는 그 단어들이구요 그 다음에 뭐 rely on 뭐입니다 rely on depend on 이었죠 위존하다 그 다음에 head가 동서로 쓰이며 어디어디로 향하다 그 다음에 wilderness 야생 생존기 realizing how to do to survival rise 발생하다 뭔가 이렇게 숨겨져 땅속에 있다가 일어나는 이런 느낌이니까 튀어나온 느낌이니까 발생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뭐가 보이냐면 문무적으로 여기 뭐가 보이냐면 조동사 have pp가 보이는데 그걸 또 수동태까지 한거야 과거에 뭐뭐 할수도 있었 동사적으로 해석하면 과거에 피해질 수도 있었다 관계사절 안에 있으니까 과거에 피해질 수도 있었던 과거에 맞닥뜨리지 않을 수도 있었던 사건의 연속의 결과로 죽고 사는 대부분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익히고 뭐하고 뭐하고 세가지는 중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요양문 나오면 아이고 이제 어려운 거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양문부터는 쉽습니다 요양문 끝나면 쉬우니까 이제 뭐 해오면 되겠다 다음 거 지금 바로 프린트하죠 우리 학원의 장점이 두고니까 네 다음에 합시다 문법이 지금 중요한 때가 이제 뭐 거기 있는 거 거의 다 한 거야 그래서 일단 책을 오늘 복습할 거 없으면 거기 위에다가 놔두고 간대요 거기 위에 올려주세요 네 거기 위에 올려주세요 이거 맞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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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승빈이 거는 선생님이 학원 밖에다가 프린트해서 줄 테니까 책에 가시고요 60년 20년 갔어요 응? 어 20년 육무평 갈려다가 육무평 가면 니들이 아직은 조금 준비가 많이 삼무평 사무평 좀 더 해야 될 거 같아 원래 이제 그 4월인데 3월 달 칠 때도 있고 4월 달 칠 때도 있고 이제 그렇다고 3목도 다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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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가다가 쉬고요 카톡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독겠의 5 fine 4잉 측정 4 11잔